서울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54km 떨어진 임진각에는 경의선을 달리던 녹슨 기관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글귀가 보여주듯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데요. 남북 철도 연결은 그 외형적 인프라를 넘어서 끊어진 남북한의 동맥을 다시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시대, 강원도를 지나 북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연결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금 남북한은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조사도 마무리될 텐데 우리 측 철도가 총 1200km의 북측 선로를 달리게 됩니다. 동해선은 최북단 두만강까지 조사하게 되는데 금강산에서 두만강 구간에 우리 철도 차량이 달리는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동조사가 남북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총매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강원도로서는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동해선 남측 연결 구간 중 최북단인 강릉에서 재진 구간은 단절돼 있어 노선 공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바람과는 달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도 빠졌고 이렇다 할 예산 반영도 없어 홀대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 의지가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비롯한 경협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북핵 문제의 선결이 관거리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조사가 성공리에 진행 중이지만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결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우리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지원 논평이었습니다.